배칠라 먹으면 애니에피도 몰라본다던데 오늘은 근데 취하지가 않네 I'm not getting drunk yet I'm not getting drunk yet Not even tipsy No 오늘은 술이 잘 받는다 푸에르토 바이아르타에 있는 마리나에 왔는데요 여기 마리나 선착장 앞에 로컬 마사지샵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크로코다일이 있는건 아니겠지? Catch it or cook it for you 진짜 크로코다일이 있는건 아니겠지? 같이 온 우리 지니 이제 네일스파를 예약을 해서 네일스파바동 가는 길입니다 마리나 앞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 내돈내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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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꽉 como 이 silence мало 이 영상 쓰는 Argh 다른데 가니깐 한 시간 30분, 40분 되니깐 해서 비스피치 한 것 같아서 어차피 요술 받아서 그냥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지금 땀 많이 하셔서 복잡하고 이제 버리기도 하는데 너무나 멕시코 하니까 어쩔 수 없을 수 없고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고 마사지 받았고요 마이애미나 캘리포니아 롱 비치 옹궈마냐 이렇게 되어있고요 캐노피 집 라인 투어가 있네요 로스 베라노스 캐노피 투어 태국 푸켓에서 캐노피를 샀었는데 집 라인 워드벤처, 헤너마 워드벤처 사람들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마리나 근처에 보니까 상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진 마사지 샵, 기념품 샵도 있고 그리고 빨래방인 것 같아요 다 있고 이거는 체력이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미용실, 이발발, 메이사론, 부동산 단점은 이제 좀 덥다는 거 확실히 멕시코답게 태양이 이글이글, 이글이글, 이글이글 근데 이 위에는 레지던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 내일도 받았고 하니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같이 놀러 온 우리 식구 지는 아주 그냥 사진산맥이요 우리 식구 지는 아주 많이 고집 우리 집을 보러 온 우리 식구 밥이잖아 이렇게 부파로 499.299.29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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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찍혔는데, 어, 좀 미스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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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